강암비치 강암비치 뉴오픈 광암해수욕장이고요 7월 7일 개장했고 8월 19일까지 합니다 거의 100미터 조금 더 되려나 좀 더 되겠죠 정말 작고요 그냥 제가 볼때는 2018 창원 방문해 세계사회 선수권 한다고 억지로 급하게 해수욕장 개장한거 같은데 창원시장님 지금 바뀌었지만 그냥 6시 되면 수영못해요 저 해양경찰서에서 뭐랍니다 그냥 나타요 애기들하고 놀긴좋아요 여기 해치방은 뭐 먹을거 조금있고 푸트럭 있고 정말 좀 다른 해운대나 송정, 광알리아하고 비교했을때는 그치만 네이처 나개비도 있어요 물은 깨끗합니다 광암해수욕장 오세요 바이바이 aquilo 내년에 몇일에 보여줄게 음.. 얘가 다 먹었지? 뭐하자? 손을 씻어? 와우! 왜이래? 진짜 씻어? 너무 씻어 도대체 많은 사람 여기 혼자 함께 아고 다시inkle. 제일 큰 стать이leye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옆에 있는 참 너무 덧붙어 오까aroo